시작! 아 뜨겁다. 뜨거워요. 열이 오르죠? 더 빨리! 온도 올립니다. 코는 온도 올려요. 발이 더 올리나요? 잘 붙었죠? 써야겠죠? 빨리! 더 빨리! 잘한다! 진짜! 이게 운동력이 대단하네요. 이어서 다음 운동은 어떤 운동인가요? 사이드 니킥 동작은 동작이 커야지 좋은 운동인데요. 옆으로 트진 상태에서 일반적인 니킥은 무릎이 가슴으로 올라가는데 그런데 이 리킥은 옆쪽으로 이 복숭아뼈 안쪽이 무릎 뒤를 향하도록 크게 당겨주십니다. 한, 세, 넷, 다섯. 해보시면 복부와 엉덩이에 굉장히 큰 탄력이 오는 것을 느끼시지. 지금 보시면 제가 뒤에 한번 우리 트레이너 선생님은 엉덩이가 등 쪽에 부르러지 않나요? 이 킵 업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트레인씨가 어떻게 한번. 나서 한번 보여주시죠. 자 조심하세요. 네. 둘. 몇 번만. 그렇죠 동작 제대로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다섯 여섯. 오. 오. 여덟아. 여덟 아홉. 안 돼. 자. 돌려주시고 자 하나. 자 이제 이쁜 다리 만드는 운동입니다. 둘. 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쭉 앉아주시고요. 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쭉 다운 치셨다가. 자 그리고 하나. 한 번씩 동작이세요. 한 번씩 동작이세요. 셋. 넷. 자 원래 자리로. 네. 올려주시고. 사이드 뒷킥. 옆으로 하나. 그렇지. 둘.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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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마지막으로. 자 핫뜨기. 자 핫뜨기. 핫뜨기. 아이고 뜨거워라. 자 바닥이 뜨거운 것처럼 뛰어주시면 됩니다. 양말을 뛰어주시면 돼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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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열심히. 감사합니다. 오늘 점수 이 운동법을 하루 10분 동안 꾸준히 하시면 미각 S 라인 소녀시대 같은 이쁜 자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미각의 비밀을 위해서 파헤쳐진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파헤쳐. 붕뭄 쌍고. 그대를 따고. 달릴까. 아니 붕구. 붕구 진정해. 크리스마스 하는 붕구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 뭐야? 있다. 뭔데? 케이크들. 케이크 맞아요. 케이크.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크리스마스를 부드럽고 달콤하게 만들어 드릴 서정민입니다. 고도놀미하고 우리 케이크의 달인. 먼저 작품을 공개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이게 뭐야 이게. 장난감 아니에요? 이건 케이크 아니라 그냥 블록 장난감 그렇죠? 너무 디테일하게. 블록 아니에요 그냥? 블록인데? 한번 드셔보세요. 먹어봐도 돼요? 우와. 진짜 케이크예요? 맛있다. 케이크 맞아. 케이크 맞아. 케이크 맞아. 트리 케이크이네. 트리 케이크 그렇죠? 네 트리 케이크. 어머어머어머어머. 이거 안에 보니까. 빵까지 이렇게. 어머어머어머어머. 이 부분 보세요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세요. 나무 부분을 다 짜서 만든 거예요. 그룹을 넣어서. 이거 하나 만들어서 몇 시간 정도 걸려요? 작업 시간은 2시간 정도 걸려요. 이거 하나 만드는데. 그럼 가격대는 얼마예요? 저 정도면 10만 원씩. 10만 원 정도. 정말 어느 정도의 경지에 올라야만. 어메이징한 케이크 만들 수 있을까요? 케이크 만든 지는 지금 11년 됐어요. 11년 정도. 또 특별한 무언가를 또 준비하셨다면서요?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특별한 만찬을 좀 준비해봤어요. 만찬. 만찬을요? 우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무가 아닌가요? 어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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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음 음식. 어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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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거. 햄버거. 자 다음 요리. 고기. 어묵. 스테이크. 케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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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테이크 한번. 케이크. 어머. 어머. 빵이에요? 느낌이. 빵이에요. 우와.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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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 근데 선생님 대체. 저런 케이크는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안에는 빵이 들어있는 거고요. 겉에는 이제 슈가 반죽을 씌워서 맞아요. 슈가 케이크에요. 근데 실제로 드실 때는 보통 슈가는 많이 달아서 걷어내고 안에는 빵만 드시는 경우가 네. 너무 디테일한 게 지금 소윤 씨가 보고 있거든요. 빵 밑에 치즈. 그 밑에 상추. 토핑 같은 거. 다 있어요. 너무나 디테일하게 완벽하게 만드셨어요.